이거 정말 큰일 아닙니까? 다른 화삼을 먹은 채취하더라도 당장 종이와 알료는 입구돼야지 않습니까? 누가 아니래나? 하지만 도성으로 모든 물건이 안 들어온다니 방도가 웃질 않는가? 이게 다 세손자의 개혁인가 뭔가 그 난리통에 죄다 일이 된 거지 뭡니까? 그렇지. 그래도 그게 잘만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좋다니? 아니 저 아이의 뜻대로 된다면 가난한 백성들도 먹고 살기 좋아지고 우리 같은 학업 관원들한테도 좋은 거 아니냔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별제나리. 자는 어찌 그리 단순한가? 좋기는 뭐가 좋아? 아님 말로 세손께서 도하우스에 대해서 뭘 하시느냔 말이야. 괜시리 시점 상인들 건드린 통에 우리만 생고생이지 뭐야? 안녕하세요. 가서 일들 보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림 그리는 다모께서 허드렛 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 이런 건 아래 것들 시키고 넌 그림이나 그리란 말이다. 아휴 사내들이 어찌 저렇게 속들이 좁은지 송현아 너가 이해를 해라. 각오했던 일이에요. 저 괜찮아요. 씩씩해서 좋구나. 아 참 닥다로 그 사람 요즘에 뭐하고 지내느냐? 내가 만나가지고 저 긴이 그 상의할 게 있는데. 난처 문제로 정신이 없애요. 아이 그렇구나. 아이 큰일 났네.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 왜긴 왜겠냐. 그 사람하고 그 돈벌 국내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지. 저 나흘이. 이런 건 어떻게 그려요? 너 송현이가 화환 자격을 갖췄으니 너도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는 것이냐? 아니 저 그냥. 그리는 것은 나보다 송현이가 훨씬 더 잘 그리니까 송현이한테 배우도록 하거라. 난 그만. 그래. 니가 좀 가르쳐주라. 내가? 내가 어떻게. 그래도 뭐 하나라도 우리보단 나을 거 아니에요. 배우고 싶은데 배울 데가 없어서 그래요. 뭐 내키지 않으면 말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저기 잠깐만 기다려볼래? 탐호들을 가르쳐보고 싶다니. 니가 말이냐? 예 나흘이. 그림을 배워보고 싶어하는 탐호들이 있습니다. 근데 배울 데가 마땅히 없어서요. 제가 재주가 모자라 나흘이께서 걱정하시는 건 잘 압니다. 그래도 제가 아는 것. 내가 염려하는 건 니 재주가 아니다. 아직도 널 보는 화원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데 니가 탐호들 교육까지 시킨다면 더 큰 반발이 있을까 싶어서 그렇다. 나흘이 화원나리들의 반발을 두려워했다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니가 그리 생각한다면 다행이다. 좋다. 어디 한번 해보거라. 고맙습니다 나흘이. 지금 도와서 안팎으로 시선주와의 개혁에 대해 우려의 말들이 많다. 이런 때 니가 잘해낸다면 도와서 내의 우려도 조금이나마 불식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너만의 문제라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하거라. 예 나흘이. 예 나흘이. That's a good way.